음악 이번 세션에서는 클릭의 지명수 상무님께서 차세대 BI의 액티브인텔리전스를 주제로 즉각적인 행동을 촉발하는 데이터와 통찰력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능동적인 지능형 기업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BI 솔루션 클릭의 액티브인텔리전스 활용 방안을 소개합니다 우선 지명수 상무님이 설명에 앞서 클릭의 배대현 상무님께서 회사에 대해 잠깐 소개하신 후에 바로 지명수 상무님의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배대현 상무님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릭코리아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배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클릭은 1993년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솔루션인 클릭뷰를 출시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약 28년간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바이프라인 구축과 관련된 기술 즉 데이터의 수집에서부터 데이터의 가공, 분석, 그리고 시각화 과정에 사용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폭증하는 기업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빠르고 손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클릭은 기업이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현대적인 데이터 분석 바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최적의 파트너로서 데이터 기반의 빠른 의사결정으로 기업의 발전을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클릭은 스웨덴에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현재 본사는 미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100여 개의 국가의 지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2천여 명의 임직원들이 5만 이상의 기업 고객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1,700여 파트너분들과 함께 긴밀히 협업하여 고객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두 자릿수의 매출 및 이익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갓트너 매직 코드란트의 애널리릭스 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스 분야에서 리더 자리에 11년간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클릭은 화면의 좌측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플랫폼상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를 클릭의 데이터 통합 솔루션군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주고 이어 데이터 사용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손쉽게 찾아서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해 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사용자들은 클릭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군 즉 특허받은 AI 기반의 분석 엔진 및 다양한 추가 부가 기능을 이용하여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통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는 것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를 통해 적시에 적절한 비즈니스 활동을 취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클릭은 이와 같이 기업의 현대적 데이터 분석 바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엔드투엔드 엔드프라이즈 솔루션을 온프레미스 형태 혹은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형태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활동을 보다 신속히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적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솔루션의 주요 내용은 시니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인 지명수 상무께서 이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릭에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담당하고 있는 지명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릭의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은 어떻게 액티브 인텔리전스를 실천할 수 있는지 소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클릭에서 말하는 액티브 인텔리전스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클릭의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클릭을 들어보셨거나 사용을 보셨다면 대부분 클릭뷰, 클릭센스를 가장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일반 BI나 데이터 분석 툴로만 인식하실 겁니다 사실 클릭에서는 엔드투엔드 데이터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체 플랫폼 확장에 수년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오늘날 클릭의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즉 데이터 통합 기능은 전세계 수많은 기업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직 내 모든 직원들이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데이터 리터러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클릭의 플랫폼을 통해 무엇이 가능한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다양한 소스 데이터에서 나오는 로우 데이터를 해방시켜 주고요 데이터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준 실시간 데이터 파이플라인을 기반한 정보에 의해 비즈니스의 결정적 순간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클릭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통합과 데이터 분석이 동시 가능한 엔드 투 엔드 플랫폼을 바로 액티브 인텔리젠스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차세대 BI가 갖춰야 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액티브 인텔리젠스는 과거 데이터로 정적 데시보드를 분석했던 방식이 훨씬 줄어들고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더 많이 분석하고 결정적 순간에 필요한 액션들을 자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클릭의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클릭의 엔드 투 엔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클릭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클릭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즉 데이터 통합과 데이터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릭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은 어떤 기술인지 알아볼게요 클릭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은 다양한 데이터 서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원하는 타겟 랜딩 영역에 데이터를 옮겨놓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있는 DW 또는 데이터 레이크로 옮긴다든지 또는 카프카 스트림을 직접 생성하기도 합니다 클릭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은 CDC 즉 Change Data Capture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소스에서 타겟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는데요 클릭의 CDC 기술은 소스 시스템에 트랜섹션 로그만 있고 소스 시스템에 변경 사양이 있는 경우 변경 데이터만 타겟 랜딩 영역에 자동으로 적재합니다 또한 소스 쪽에 별도 에이전트 설치 없이 트랜섹션 로그만 있기 때문에 소스에 발생하는 부하도 최소화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타겟 영역에 옮겨지면 아직 로우 데이터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QDI는 이 로우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코딩 없이 최신 BDW 또는 데이터 레이크 생성을 자동화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DW 또는 데이터 레이크에서 준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실행되는 ETL 세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간단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면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클릭 센스와 같은 분석 툴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릭 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네 가지 주요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시간 데이터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 변환이 UI를 통해 쉽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벤더에 구애받지 않고 온프레미스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지원합니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 플랫폼 몇 가지를 표기했지만 QDI는 이외에도 더 많은 타겟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릭 데이터 통합 플랫폼 제품 중 하나인 클릭 레플리케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쉽게 옮기는 데모를 시원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클릭 레플리케 콘솔 화면인데요 여기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새로운 타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Task를 선택하고 Task 명을 입력하고 그리고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복제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Full Load이기 때문에 전체 로드 설정을 확인해주고 변경 데이터도 같이 캡처하기 위해 Apply Change도 클릭합니다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따로 저장하고 싶은 경우 Store Change 옵션으로 타겟 영역에 별도의 변경 테이블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확인을 선택하면 나의 소스와 타겟 엔드포인트를 선택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옆에 엔드포인트 목록에서 해당 소스와 타겟 엔드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데모에서는 SQL 서버를 온프레미스 소스 DB로 사용하고 타겟은 AWS S3 버켓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제할 테이블들을 선택만 하면 되는데요 테이블 셀렉션 화면에서 소스 테이블을 검색하고 모든 테이블을 복제하도록 선택해 준 다음 타스크 저장을 하면 로딩한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Run을 선택하면 해당 타스크가 실행이 되며 방금 지정한 테이블들을 S3로 로딩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모든 테이블들이 로딩 완료되었고 FULL 로드도 100%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CDC 화면에서는 DML, DDL 등 변경 건수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타겟 S3 버켓을 확인하면 해당 테이블들이 정상적으로 적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데이터를 원하는 타겟을 실시간적으로 적재가 되고 있으니 다음은 클릭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클릭센스를 통해 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어떻게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릭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상당수의 유주 케이스를 다룰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요 몇 가지에 대해 소개 드리자면 정적 보고서부터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지리 데이터를 고급 분석에 활용한 지리 분석 셀프 서비스 시각화 모바일 분석 그리고 누구든 간단한 자연어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질문할 수 있게 하는 대화형 분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거버넌스 없이는 무의미함으로 허용된 사용자에게만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액티브 인텔리전스는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데이터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클릭센스 화면을 통해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좀 전에 SQL 서버에서 S3로 적재된 7개의 테이블을 클릭센스 앱에서 불러온 화면인데요 버블 한 개를 누르고 있으면 변하는 색상으로 가장 연관성이 높은 테이블이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동으로 테이블을 하나하나를 연결시켜 줄 수도 있지만 미리 보기 기능을 클릭하면 연관 엔진이 테이블 간 모든 연관을 생성해 줍니다 클릭의 연관 엔진은 전체 데이터 세트 간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고 이것은 테이블 간의 조인과 유사하지만 클릭은 데이터 모델을 생성할 때 데이터를 누락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를 클릭에서는 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데이터 모델이 완성되었고 데이터 연관을 적용하고 해당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앱에 로드합니다 그 다음 바로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통찰력 생성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논리 모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모델은 비즈니스 정보의 특정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규칙과 행동을 정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 내 데이터의 언어 해당 산업과 관련된 내용 또는 인사이트 어드바이저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제가 보고 싶은 방식 또는 선호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기에 두 개의 캘린더 기간을 사전에 만들었고 기간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고 싶은 방식에 대해 새로운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문 캘린더를 선택하고 기간에 대해 현재 분기와 지난 분기의 정보를 보고 싶다고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동작을 생성했으니까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통찰력 생성을 눌러줍니다 이전과 유사하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는 제가 설정한 동작을 인식하고 현재 분기와 지난 분기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려면 왼쪽에서 일부 필드를 선택하여 관련 필드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가 필드와 할인 필드도 같이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사이트 어드바이저가 방금 설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시각화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제 아래로 스크롤하여 생성된 시각화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원하는 시각화를 찾았다면 나의 시트에 추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별 매출 합계 차트를 시트에 추가할게요 아래에는 프레토 분석도 있는데 이것도 시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시각화는 다른 시각화와 약간 다르게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인사이트 어드바이저가 제가 선택했던 특정 필드들을 기반으로 전체 시트 또는 하나의 대시보드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시트는 국가별 모든 판매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내 목표 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논리 모델을 설정한 분석 기관도 적용되어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고요 이 시트도 내 앱에 추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인사이트 어드바이저가 즉시 시각화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몇 가지 예를 보셨지만 통찰력을 얻고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자연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국가별 매출 원가와 할인에 대해 입력을 하면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는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관련 시각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시각화뿐만 아니라 관련 부연 설명 텍스트도 표시되는데요 매출 원가와 할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추가 시각화도 제공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 아래에는 K평균 분석 결과도 제공하고 있고요 모든 데이터를 표시한 다음 색상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보기 편하게 표시도 해줍니다 이 차트도 시트에 추가할게요 이제 내 시트 화면으로 이동하여 나의 대시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인사이트 어드바이저에서 선택됐던 시각화들로 대시보드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내 시트에 새로운 시각화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필드 메뉴를 열고 자세히 보고 싶은 필드를 바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카테고리별 매출을 보고 싶다면 매출을 끌어다 놓고 카테고리 이름을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차트 제안이 켜져 있는데요 이것은 퀵센스가 시각화 생성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퀵센스는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시각화로 표시를 합니다 물론 언제든지 차트 제안을 끄고 나만의 맞춤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렬을 변경하거나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측정값별로 색상을 바꿔준 다음 그라이디언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 몇 번의 클릭과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를 통해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강력한 분석 시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제가 만들어진 콘텐츠를 갖고 사용자 관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탐색하고 분석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카테고리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하면 모든 시각화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클릭의 연관 엔진은 전체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살펴보면서 세 가지 특정 카테고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추가 선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상위 세 개 국가에 대해서도 보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카테고리와 국가의 맥락에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트로 이동할 때 내 선택 항목도 유지되고요 새로운 시트의 모든 시각화도 동일하게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 항목에서 국가 드롭다운을 살펴보면 연관 엔진이 모든 국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다른 색깔로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는데 녹색은 제가 선택한 프랑스, 독일, 영국이지만 그 외 모든 국가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옅은 회색으로 표시되는 국가들은 나의 선택과 관련된 국가라는 것을 연관 엔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국가들은 내가 선택한 세 개의 카테고리가 판매되는 국가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까지 스크롤하면 노르웨이가 진한 회색으로 표시되는데 이 뜻은 노르웨이가 내가 선택한 카테고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연관 엔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르웨이는 내 선택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이죠 만약 영업 관리자 입장에서는 노르웨이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판매가 왜 없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찾던 인사이트는 아니더라도 연관 엔진은 항상 내 데이터의 전체 범위에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숨겨진 인사이트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관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또 다른 옵션은 바로 스마트 검색을 사용하여 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스포츠웨어와 독일, 프랑스에 대해 검색해 보겠습니다 앱에서 어디를 찾아야 할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스마트 검색은 누구나 데이터에서 관심 있는 특정 영역을 바로바로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두 국가와 스포츠웨어에 대해 모든 시각화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다른 시트로 이동을 해도 컨텍스트가 유지되고 시각화도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인사이트 어드바이저와 연관 엔진을 통해 데이터를 로드하고 인사이트를 생성하고 내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보셨는데요 다음은 내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택되는 항목들을 지우고 차트 중 저에게 중요한 차트 한 개를 찾아서 이 차트를 모니터링 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허브의 개인 공간으로 돌아가면 차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클라우드 허브에 로그인 할 때마다 해당 앱을 오픈하지 않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사이트를 탐색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챗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챗은 클라우드 허브에서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대화 및 자연어 분석 기능입니다 앱 데이터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먼저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챗이 활성화된 앱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용품 판매 데이터가 있는 앱에 대해 탐색을 해 볼게요 총 매출이 얼마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챗은 너레이티브 통찰력, 자동 생성된 차트, 기타 관찰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나의 총 매출에 대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마진에 대해 물어보면 관련 정보를 다시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챗이 제공하는 몇 가지 제안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별 마진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해당 옵션은 선택해 주면 되고요 이번에는 너레이티브 통찰력 외에도 시각화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QuickSense는 항상 다방면으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탐색이라는 옵션을 선택해 보면 해당 앱의 인사이트 어드바이저 화면으로 이동되고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는 제가 마진에 대한 데이터를 찾고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마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화를 제공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 앱의 시트 화면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대시보드 시트를 보면 판매, 마진, 주문수, 카테고리, 영업 담당자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 알림을 생성하는 것인데요 마진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알림을 설정하면 내 마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진 퍼센트, 판매 및 비용에 대한 특정 값을 설정하고 그리고 하위 카테고리별로 이 KPI들을 모니터링 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알림 조건을 설정하고 표준 편차 1 보다 큰 마진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새로 로딩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알림이 표진되며 원하는 경우 이 알림을 같이 받을 다른 사용자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팀원인 Charles도 이 알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배포에 추가만 해주면 되고요 지금 설정한 내용은 데이터에 단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알려주는 알림이 아니라 마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 알림을 받고 그 결과를 하위 카테고리별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설정한 내용입니다 이제 허브로 돌아가서 해당 앱을 찾아서 데이터를 다시 로드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로드 되는 동안 잠시 기다릴게요 데이터 로드가 끝나면 우측 상단 벨 아이콘 옆에 녹색 점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내 알림을 보고 싶다면 마진 변경에 대해 트리거된 알림이 있고 마진 비율이 표준 편차 1 이상 변경된 모든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 센스는 항상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알림 화면에서도 이렇게 앱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됩니다 자 지금까지 클릭 엔드 투 엔드 플랫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드렸고 이제 액티브 인텔리젠스에 대한 요약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인텔리젠스는 무엇보다 분산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업 내에 적시적지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항상 최신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비즈니스의 결정적 순간들에 대해 후속 액션을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